if you have any conversations, this time. 안녕하세요. Hi everyone! 오셨습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3분이 되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원래 2분인데 제가 팔로워가 좀 많이 계셔서 알람이 좀 늦게 간다고 합니다 아 뜨거 너무 뜨겁네 하이 그래서 오늘의 핸드 핸드까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진짜 극찬을 해주셔서 거의 정말 유일무이하게 이제 어떤 수정도 없이 끝났던 그런 곡이고 되게 태영이를 생각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들을수록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 이제 가이드 할 때 작사하면서 많이 듣고 한동안 안 듣다가 요즘 다른 수록곡들 다 듣고 이제 이제 엄청 빠지기 시작한 그런 노래예요 싱글라이트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들을수록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저희 멤버 중에 유일하게 태영이만 살릴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태영이가 되게 잘하는 머리가 태영이가 되게 잘하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대화된 장르는 레오 소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다 태영아 목이 안 좋아서 네 자 두번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약간 그러실 수 있는데 예 이 노래는 이제 머리 감고 제대로 안 말리고 나와서 머리가 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타이틀답게 가장 애 먹었던 곡입니다 저희는 타이틀을 많은 곡 중에서 작업해놓고 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확실한 컨셉과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타이틀이다 라고 정했고 사실 비트 처음 들었을 때 뭐 미리 언급 추가 언급했었지만 비트 처음 들었을 때 아 대박이다 덥다고 좋다고 이 노래는 밖에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나도 몰랐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나도 몰랐지만 오늘 좋은 밤 되시고 하나만 더 할까? 아 지금 딱 하나만 더 할게 아 근데 아 이제 딱 이렇게 하고 가야지 뭔가 괜찮은데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딱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딱 하나만 더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